자 여러분 오늘은 한글날 특집입니다. 와우 괜찮냐? 괜찮냐? 엄마가 네, 수박! 그렇습니다. 야, 너 싫지 않냐? 지민이 땡이네. 지민이 빼고 다 얻은 거예요, 흠선이를? 장업중 이야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오, 진짜 좋네. 자, 자자마자 연습해서 다음 파트, 다음 파트, 다음 파트. 나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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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램톤을 받아볼게요. 자, 여러분! 자, 이제 뭐 찾으면 되나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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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으세요, 좀. 자, 여러분. 맵이 있습니다. 맵을 지도라고 하셔야죠. 아니, 뭐 지도가 있습니다. 스테로트요?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T6. 네, T6. 이 T6. 아, 저 길치라서 이런 거 봐도 몰라요. 나도 그게 뭐...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다 듣고 있어요? 네, 들었어요. 시간은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라운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때도 있다고. 맞아요. 막 사람을 그렇게, 인마, 모르나? 맞아. 다행히는 시리스리의 아라리요. 아이야이 복계로 넘어간다. 넌 나보세, 아,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자 스티커 다 받으셨죠? 네 그리고 저는 뛰어다니거나 네 도망가니 그러니까 감독님을 잡아서 해야 돼요 교환을? 그렇지 그럼 현재 시간 11시 4분 여기 이 건물이 뭐예요? T6? 뛰어가요 준비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계단도 올라가서 계단으로 가시죠 우리 한 팀 합시다 네 자 말씀 납니까? 아니죠? 아닐걸 여러분 스티커 꺼내지 마세요 이것까지 포함이에요 네 자 준비 시작 뭐야 사라져 누구야 누구야 여기가 지금 위험하다고 지금 이거 나가도 되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 나 나간다 나 나갈래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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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로 가도 돼? 여기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어디야? 오우 제가 가도 되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마 파 파도 되잖아요 먹는 파 있잖아요 파 마 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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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물어볼게 태용아 너 나야? 너 아니야 확실해? 어 넌 아니야 모든 걸 걸고야? 어 나 너야 아 진짜? 뻥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우리 팀이다 그러면? 사랑해 같이 다니자 넌 나 아니라면 넌 진짜 나 아니지? 너 아니야 가자 근데 넌 누군지 가르쳐주면 내가 너 가르쳐준다고? 나 가르쳐줄게 그럼 어? 잠깐 이거 우리 서로 비밀로 하자지 그래 너 너 진짜 나 아니지? 너 아니야 나도 너 아니야 너 앞에 가 그래 2층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리는구나 2층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리는구만 페이크 여기 있구만 그래서 애들이 다 찾은 거 같은데 지나갔어요 진짜 미안하다 으아아아악 미안하다 형 저예요? 누울 거 아니야 페이크인가? 자 찾아됩니다 빠바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오 씨 와 와 대박 원척이야 오 씨 와 씨 미쳤어 이거는 와 씨 원척이다 원척 와 밖이네 다들 밖을 안 가려고 해요 밖이었네 오케이 이런데 또 바닥에 또 이렇게 있단 말이죠 항상 이 지작진이 바닥에 이렇게 하나 놓여져 있다고 아니네? 없네?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일단 근데 남준이 차서 붙여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스티커부터 좀 많이 먹자. 정국이 좀 남기면서 가자, 정국아. 정국아, 정국아. 좀 남기면서 가자, 거참. 정국아. 정국아, 정국아 좀 남기면서 가자. 안 되지. 뭐야, 일로 쫓아. 정국아. 시험시험하자, 정국아, 좀.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뭐야, 이거 노다지야? 노다지 한 끈이만 맞나? 뭐가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막 금이 벽에 붙어있어. 이거 이제 안 찾으러 다녀도 되겠는데, 이제. 단어를 조합해볼까? 야! 너? 여기 다 있는데 왜 안 가져가지? 야, 어? 세 개 다 가져왔다. 아, 진짜? 어? 엄청 많았는데? 어? 어? 다 가져가지 마. 다 가져가지 마. 나 좀만 줘라. 아, 싫어. 아니, 좀만 줘. 아니, 좀만 줘, 좀만 줘, 좀만 줘, 좀만 줘. 아니야, 이거. 너, 나, 아직 너 안 되겠다. 너 아니야. 알았어.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자, 바로 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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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볼게. 봐봐. 아, 진짜. 어어? 야, 이게 끝이야, 이게?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뭐야, 다 샀어? 다른 건물로 가야 유리한 거 아니야? 다른 건물이 없는데? 어딘데? 다 턴 거 같다. 그냥 간다, 자격서라. 다른 건물로 간 애들이 똑똑한 거 같은데? 아, 저, 저. 정국이한테 어떻게 붙이죠? 아, 씨. 하여피 그 많고 많으니 정국이 걸러와서, 씨. 아, 하여피 전정국이야. 전정국을 붙일 자신이 없어, 자신. 오케이. 일단 나갈게요. 일단 전정국을 찾아야 돼요. 오케이.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여기 너무 많은데, 여기? 길거리가 짱이 없네. 우와, 여기 봐봐. 내가 뭔가 빨리 찾고 있는 거. 이거 봐. 뭘 초기야. 그런데 호비한테. 그냥 던져놨구만, 던져놨어. 그냥 던져놨구만, 던져놨어. 어.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아, 산책이나 하자. 진이 어디 갔지? 이게 다 건물 안에만 있다는 건가요? 아닌가?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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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누구지? 누구야? 누구야? 아이씨. 아이씨. 영국아. 나 위에는 내가 다 봤지. 왜? 거기 나한테 와. 여긴 이제 슈가 형이 다 봤다는 소리고. 아니야. 나 이제 길바람이 있는 줄 몰랐어. 꺼진 물 또 다시 보자. 뭘 다 봐, 이 바보가. 뭐야? 아, 저거 들어가도 되나? 좀 들어가도 되는 건가? 흠, 시원하구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답도 안 나온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누구예요? 저요? 어? 아이고 붙여 볼게요 멀리 가기 전에 붙여야 돼 한꺼번에 다섯 개를 다 떼가지고 정국이한테 가야 돼 운놈은 다 안 갔어 안 갔나? 오 찾았다 바보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이거 안 보고 왔다고? 이렇게 많은데 다섯 개를 찾았네 자 정국한테 붙이러 갑니다 붙이러 가요 이거 딱 한 번만 붙이면 내가 1등이 뭐냐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 자 올라갑니다 아 남준 씨 미안하다 아 뭐야? 아 다 떨어졌잖아 어서 갑니다 정국 씨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몇 개 주워가요? 아 다 떨어졌다 4개만 주워갑니다 정국 씨 고마워요 4개를 줍자 남준 형이 나구나 남준 형은 피우면 되잖아 이제 잘 붙은지도 몰라요 저 주민들아 등에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스티커를 얻으러 갈 겁니다 오 나 대박이야 거의 거의 다 타놨어 이제 좀 이 스티커 좀 많이 모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좀 부합을 해봅시다 지금 뭐 뭐해? 뭐해? 뭐 뭐 히터 멀디브 갔어 뭐 히터 한창 아까워 남준이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제 나도 스티커 붙여야 될 거 같은데 자 저 안에 들어가 봅시다 어허 슈가 어허 슈가 어이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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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슈가 어우 식어, 어우 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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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어. 야, 이 씨, 내 말이래, 이거. 너 뭐지 하지 마,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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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이, 형이 말했으니까 나 붙지 마라. 오케이, 아이, 붙지 마치지 아니에요. 야, 너 나야? 네? 너 나야? 아이, 무슨 소리. 야, 금방이래, 금방이야. 하세요. 야. 왜 이렇게 자? 우와, 이게 맞다. 왜 이렇게 맞아, 왜 이렇게 맞아. 저 안에 더 있는데? 네? 아니, 더 있잖아, 저 카메라도. 일단 모아야 돼, 일단 모아서 한 번 해야겠다. 야, 나 가방 터질 것 같은데? 우와, 뭐야? 너 가방 터질 것 같아, 근데. 가방 좀 큰 거 살 거야, 아이고. 와, 잘도 붙여놓으셨다? 이거는 내가 이익이라는 하늘에 계신가 보다. 야, 너 등에, 야, 너 붙여놨네, 이거. 야, 너 파란색이지? 어? 너 파란색이지? 뭐야? 야, 선생님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네. 나 파란색 안 했다, 이거. 보여줘, 그러면. 어? 파란색 아닌 걸 보여줘. 아, 우울이야. 아, 우울이야, 우울이야. 이게 물에 어긋나지, 그거는. 내가, 내가 뭐, 임마. 오케이, 나 여기서 뭐 먹을 건 다 먹은 거 같아. 아, 재협, 너 1억이냐? 야, 우리 어디로 와야 돼? 다 T 갔을 거니까 우리 T6 들어가자, 태형. 아이, T6 여기네. 5. 아, 이거 좀 처리해야 될 거 같은데? 누구한테 막아야 돼요? 저 감독님? 아, 씨, 잠깐만. 아, 씨.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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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 붙여라, 몰라. 뭐야,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요? 어? 감독님, 못. 아, 씨. 못. 와, 형 엄청 많이 모았네? 못. 뭐야? 못. 난 많이 모았어요. 못이요? OK입니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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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누군가 뺏어. 아이, 잠깐만. 없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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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있습니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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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резckzus. 솜 Marvinsteen. 하다 가면? 파! 파. 크로에. 다 드려야 되죠? 어? 드렸나? 예, 드렸어요. 아직도 많은데요? 저 또, 또 해야 돼요. Arkiej? 알겠죠? 상에. 예, 형? 네. 나. 나? 저도 해야 돼요. 저도 해야돼요! 저도 해야돼요! 아 근데 너무 빨라 개 있는데 개? 저 할게요 혹시 뷔 어디 갔는지 못 보셨어요? 틀린다 지민아 열심히 하고 있어? 형 저예요? 지민아 열심히 하고 있어? 지민아 열심히 하고 있어? 개 이러면 다 등 도세요 아니 아니 스티커 완전 그냥 뛰어 스티커 아! 진짜 붙였어 지민아! 지민아 왜? 조용히 나겠구만 아 성공했어야 했는데 자 방법을 생각해보자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방법 아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 집에 가서 조합 좀 해야겠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구 해 동 금은동 할 때 동 치겠지? 감독님 감독님 또 어떻게 찾냐 아휴 어디로 가면 되지? 붙었어요? 아직 안 붙었죠? 그럼 진영이랑 지민이 아니라는 소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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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어? 바? 어? 뭐지? 으하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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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정도면 진짜 너무 많이 찾은 거 아닌가? 그쵸? 일단 남준형이 나고 어? 허비 형 있어 허비 형 허비 형을 찾아야 돼 아 진짜 어디 있어? 아 힘들어 아니 씨 쟤이 형 어디 있어 그냥 주율대로 죽었단 말이지? 내가 이런 게임을 잘 못한단 말이지? 저 누구야 아 정국이 고생이 많네 정국이 아 아 씨 몸탱으로 붙였네 별만이 똑똑하네 죽었어 씨 저면석으로 본다 지도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아 내가 봤을 때 1등은 이미 정해진 거 같은데 그 정국이 붙인 사람 누구예요? 정국이 등에 15개 붙이고 있던데 아 이 감독이 어디 한 거야 감독님 감독님 어디 갔어? 아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이거 언제 다 가져가 기억 같은 게 단어가 많이 되니까 기억 오 이거 자 감독님 걸어다닌다는 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앉아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건 고유명사니까 되죠 고유명사니까 이렇게 이거 땀난 거 아니 이건 고유명사잖아요 왜요? 슈가는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아니요 저 알 없어요 네? 저 알이 없어요 제 이름 슈가 고유명사 고유명사 오우 다 끝나겠어요 이것부터 더 있어요 여기 가도 T5 T5 가도 되지 와 이거 뭐하는데야 T5 와 T5 아무도 안 왔네 고유명사 목소리 엄청 울리는데요? 와 글자가 너무 많은데 언제 다 왔어 이거 안 붙는데 초록색깔 자꾸 등에서 떨어져서 그죠? 괜찮습니다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죠 뭐 그죠? 괜찮습니다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죠 뭐 그죠? 괜찮습니다 가시죠 어? 저기 있다 아 잡아야돼 잡아야돼 잠깐만 감독님 오우 그래서 다 쓰셨어요 오? 어디 도망가세요? 한 글자씩만 보아보면 되죠? 고 소 동아 아 이쁘다 효도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아 호바 아 나 찾아갔어 설마 나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야 나도 나도 지금 맞춰봤는데 아 그래? 아 야 좀 오케이 오케이 너 아니야? 어? 너 아니야? 아이씨 너겠냐? 윤경 아니야? 너 윤경이냐? 나 윤경 너 윤경이냐? 윤경 ins 난 정국인데 이미 내가 19개 등에 붙였어 형이 걔야 find 아아 그냥 해라 참 gob 자 rapper 나 조금만 찾을게 고 기 이거 하나 кто 정국이요? 너 정국이라고? 어 정국 흐 아이씨 잠깐만 기계가 너무 좋아하지 거기서 가자 감동님? 뭐야? 해주세요, 괜찮은데? 우리 둘 다ijo 아, 제게 너 진짜 많이 쳤는데? 뭐야? 저게 무슨 일이야? 너 나야? 아니, 난 감동님 아, 너 나야? 나는 남준이야 이 눈을 바라봐 아뇨 아뇨 아뇨. 형 아뇨. 다 걸어? 형 형 형 아니 감독님. 자 표현 소통 표류 휘비. 감독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감독님 지금. 감독님 지금 무슨 일이야? 자 피비 휘비. 너 나야? 나야? 너 나구나. 오케이. 어떤 색깔의 스티커인지도 상대방이 들키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들이키면 어떻게 돼요? 들이키면 어떻게 돼요? 아 씨. 야. 자기야 이렇게 알았어. 넌 이제 들켰다. 엄청 붙인 거야. 제형. 봐줄게. 자기야. 그렸어? 하나 둘 셋. 큰일 났는데. 웅족했는데? 야. 대기야. 네? 아 봐. 아 받아야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휴 시대야. 아 제이야... 이 형 무슨 일이야. 제이야 우리가 여기 뭘 서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저 누운다! 진이다 진. 아 왠지 난 것 같은데? 난 저도 저거. 제이홉 아 제이홉 제이홉 잘 되고 있어? 제이홉 잘 되고 있어? 형 무슨 일이야 여기 지금 다 사이좋게 모였어요 형 뭐라고? 아니 나는 그냥 왔지 미션을 끝내고 오는 그런 느낌인데? 제이홉 잘 되고 있어? 종국이 잘 되고 있어? 아 종국이 종국이 잘 되고 있어? 아 종국이 잘 되고 종국이 확인하려고 해야 돼요 야 이거 솔직히 다 떨어져 있어 봐봐 다 떨어져 있어 아 쟤 많이 실망스러워 어쩔 수가 없어 왜 붙여야 뭔 소리야 너 그러면 나 아니야? 아 뭐야 너 형 나야? 아 근데 이 방은 진짜 아니다 진 나야? 야 근데 이거는 자 감독님 나 이따 가자 나 이따 가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독님 나갔나? 아 깜짝이야 감독님 나갔어? 아 문제 맞춰야 되는데 아 감독님 또 어디 갔어? 감독님 아 아 어 지금 고생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 못생겼어. 아, 잘했어, 잘했어. 어, 슈가. 너 나 아니잖아. 너 남준이잖아, 빨리 가. 너 남준이잖아, 빨리 가. 남준이잖아, 빨리 가. 남준이 왔다. 남준이... 정국이 남준이거든? 무슨 소리야, 슈가. 야, 너 나 아닌 거 알아. 형이, 못생겼어. 네, 오케이, 못생겼다. 자, 감독님,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많아요. 해. 해. 또 있어. 동. 동메달을 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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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네. 그럼 3개죠? 네. 형이, 수고해. 빨리 제 손 좀 들어줄게요. 아, 저리 좀 가. 자, 저 스티커 색 보니까 저리 가 있어. 아, 스티커 색 보니까 저리 가 있더라고. 아, 스티커 색 보니까 저리 가 있더라고. vara fic윤이. 히히. 간랫힥. 핫핫. 하핫. 우우. 등에 몇 개를 붙인 거야? 하핫. 하핫. 하... 하핫. 점점 더 멀어지나봐 먹고 있는 날 점점 더 멀어지나봐 점점 더 멀어지나봐 점점 더 멀어지나봐 점점 더 멀어지나봐 아 힘들어 엘리테스트가 더 좋아 아 아 아 아까 정비할 때 붙여서 걸렸어 견적만 쫓아간다 이제 아 나 문제 좀 맞춰야 돼 아 문제 좀 맞춰야 돼 아 윤기야 벌써 하나 붙이고 갔잖아 빨리 저리 가 빨리 가 좀 아니 나 호비라니까 기회만 보지 말고 빨리 저기 가 있어 나 호비랑 지금 앙숙이에요 지금 알았어 알았어 무슨 색이에요 뭔 색 내가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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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반딩하자고 야 너 나은 거 다 알아 뻔히 형 형한테 몰빵 들어가고 반봤다 선물이 뭔데 누나 잡고 누나 잡고 누나 잡고 그럼 네가 나한테 다 붙이고 그래 그래 형 가만한 게 없어요 형 지금 형 내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아니 몇 개야 야 그 정도는 나도 가득해 가 그럼 형 지금 나한테 다 붙일게 가 네가 나한테 붙여야지 그러니까 나 붙이는 네가 나한테 다 붙이고 네가 나한테 다 붙이고 네가 다 맞어 오케이 갑시다 나 맞어 아니 네가 내가 맞아야지 인마 형 누군데 나는 일단 넌 아니야 아니 별도 나도 알려줄 예의미가 없지 네가 내가 아니면 그럼 성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이 누구냐고요 윤기야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고생해 윤기야 왜 이러실까? 나는 형 아니에요 그만 나는 일단 넌 아니야 왜 이러실까? 너 절로 가 나 일로 갈게 왜 이러실까? 아이 섭섭하게 그러지 말자 왜 이러실까? 만지지 말고 만지면 반칙이에요 그거 왜? 전혀 몰랐는데 형 빨리 절로 가 왜 이러실까 아니 형 나는 윤기야 지금 카메라도 꺼졌는데 솔직히 나 태형이에요 너 태형이라고? 야 씨 저리 가 빨리 저리 가 형 누군데요 빨리 나도 태형이야 아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태형인데 너 지금 여기 태형이에요 야 내가 태형인데 왜 네가 태형이냐 아 씨 답답하다 형 형 형 우리 분명해야 돼요 지금 야 윤기야 근데 너한테 파란색 붙어있다 파란색은 다 붙어있어요 지금 내가 약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형 누군데 빨리 야 형 야 윤기야 나 태형이에요 윤기야 저리 가 아 진짜 아 아 김태형은 나한테 지가 태형이네 아 보자 김태형 만나면 한번 제대로 붙여야겠다 씨 아니 애들 천재인가 어떻게 이런 이런술 생각해내지 애들 천재인가 이걸 인정해준단 말이야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뭐 알았어 감독님 괜찮으세요? 남신이 형 집 또 쫓아오는 거 봐 재미있는데 저줄까 아 네 렐루니 쫓아오는 거 겁나 볼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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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아 너무 힘들다 아 힘들어 형 일단 한번 시켜줘라 오늘요? 형 이리 와봐요 내가 너 어떻게 잡냐 달리기로 좋습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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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누군데 너 누군데 50만원에 상당 상품을 반팅하시죠 아 오케이 알았어 반팅하지 이리 와봐요 오케이 알았어 이거는 합동 공격하자 아니 형이 가져야 돼 알았어 내가 다 가져갈게 형이 다 가져가고 반팅이야 더 가지 오케이 오케이 다 가져 오케이 넌 숨어있어야 있구나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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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 근처에 누구지 나 재욱인 거 같아 재욱 화냈어 있냐 맞는 거 같아 그치 좋아하라 내 형 근처에 있을 테니까 저 교활한 재욱 마치 나인 척합니다 나 먼저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아 너 누구야 난 너 아니야 절대 괜찮은데 형 나 아닌 거 알아 너란 나라 너란 너란 아닌 거 알아 야 겨울 내 등에 붙었지 너 나한테 죽었어 난 누가 누가 다 야 이걸 이게 상품이라고요? 반전의 대반전인 거야 떨리 어 hem 지인 igent 마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